두두둘 숨죽이고 있구만 좀 있어야 되겠다 좀 자연스럽게 입고 안 돼요? 왜 이렇게 조용하다고? What's up? 오랜만입니다 금방 갈 건데요 라이브 연습하다가 생각나서 왔습니다 하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한 두 곡 정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라이브 들려드리고 갈 겁니다 저희 직원들 소개시켜 드릴까요?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저 아홉 명 있거든요? 같이 근데 라이브 켜니까 전부 다 조용해졌습니다 갈게요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20표 1, 2, 2, 3 2, 3 2, 3 3, 4 3, 4 4, 5 5, 5 5, 5 5, 5 6, 6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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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연습이니까 음이 좀 나가도 이해해 주십시오. 이제 한 곡마트 올 거 갈게요. 이제 라이브 연습하고 또 안무 연습까지 해야 돼서 시간이 없습니다. 그리고 라이브 끝나면 저 엠카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갑시다! 안 돼 안 돼 안 돼 고맙습니다. 갑시다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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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갑자기 생활에서 왔고요. 그리고 오늘 수능 봤다면서요.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. 수고하셨습니다. 갈게요. 안녕. 엠카 봐주시고. 저는 또 계속해서 연습하러 갑니다. 뭔 소리야? 계속해서 연습합니다. 갈게요. 안녕. 잘 지내고. 안녕.